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,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순간, 캐딜락 XT5는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의 동반자죠 차창 넘어 탁 트인 전경을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돼요 새로운 여행, 그 설렘에 다슴이 두고 있는 걸까? 남다른 존재가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캐딜락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캐딜락 XT5